네, 두산이 오늘 7%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 마무리 소식도 들리고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두산의 주가 하락은 바로 어제 전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두 아들 포함해서 3명의 지분, 129만 주가 블록 딜러 매각을 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블록 딜 이슈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하락은 블록 딜 관련해서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재무구조도 상당 부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300%대를 넘어섰는데요. 2019년에도 300%를 넘어섰었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두산타워 매각이라든지 또 두산인프라포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부채 비율이 한 200%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재무구조가 상당히 지금 안정세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두산이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다른 지주회사와는 좀 달리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방산업 수요 증가와 또 신규 고객 확보로 인해서 이 자체 사업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었고요. 이러한 실적 개선 추세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두산이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신규 투자로 테스나를 인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신규 사업 자회사들 테스나를 비롯한 이러한 자회사들의 성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러한 블록딜 이슈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에 뭐 그랬지만 지금 최근 셀트리온도 블록딜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어떤 단기적인 악재에 오히려 조금 신규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 펀더멘탈 측면에서 두산의 지금 상망은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블록딜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면 좀 적감히 있어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 말씀드리자면 매수 가로는 한 10만원 정도 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러한 블록딜 이슈로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단기적으로 최근 주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3만원 정도 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5천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또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매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군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또 하락한 종목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샘 최근에 또 뭐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일 상승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5%도 좀 빠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좀 분석 좀 들어볼게요. 네, 한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역시나 이번 대선 이후에 이런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 건자재 섹터가 대부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와 함께 한샘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한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종합 인테리어 가구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공약으로 이미 내세운 바가 있죠.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로 인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한샘 같은 이런 가구업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었는데요. 뭐 한샘이라든지 뭐 현대리바트 모두 다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장 지난해 이제 연말부터 이어진 이제 거래량 절벽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라든지 정부의 이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낮아진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인테리어 가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많고 이사 수요가 많고 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보통 이제 실적이 연동하기 마련인데 지금 주택 거래량 자체가 지금 급감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역시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재건축 활성화라든지 또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택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뭐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러한 기존 주택의 물량이 좀 나올 그러한 정책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주택 거래량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과 또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3기 신도시부터 해서 이제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후년 이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도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선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주가가 좀 바닥권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한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최대주주가 이제 매각을 하면서 최대주주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이제 IMM으로 이제 PEF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PEF가 인수한 이후에 기업가치를 올리거나 또 이제 배당 확대, 주주 친화 정책을 좀 강화를 하면서 이제 엑시트, 중장기적으로 이제 엑시트 작업을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최대주주 PEF로 변경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주주 친화 정책을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분기배당을 시작으로 해서 배당 확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 한샘의 자사주 지금 보유 비중이 지금 28% 정도 수준인데 향후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활용해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 주주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또 작업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배당 확대, 분기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 지금 바닷건에서 주가가 좀 하락한다고 한다면 좋은 저가 매수에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팬데믹 상황 안에서도 좀 이런 인테리어, 집안 인테리어 좀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또 관련지도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 또 재료들을 좀 들어봤을 때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권자재 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종목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권자재 쪽 섹터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러한 인테리어, 가구업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상장업체가 한샘이라든지 현대리바트, 엔엑스 같은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B2B 비중이 높으냐, B2C 비중이 높은 회사나에 따라서 다소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트렌드 흐름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역시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특히나 이제 권자재 섹터 내에서 이러한 가구, 이제 인테리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건설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통상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가구 수요라든지 이러한 수요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중공이 된 이후에 입주 시점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통상 뭐 시멘트 같은 이러한 철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앞단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착공 시점에 들어가는 거고 보통 이제 공사가 2년,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봤을 때 2, 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착공 물량이 이제 늘어나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가구, 인테리어 회사들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이 좀 바닥권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5월 9일에 이제 이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정권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러한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작해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책주로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8만 4천 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0만 원 손절일 라인으로는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또 종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인탑스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나타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눌림목 구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 인탑스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인탑스 하면 이제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극감을 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평균 한 3억 대 정도 출하량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상 출하량이 감소를 했죠.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생산 차질이 좀 있으면서 출하량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차 출하량이 좀 증가하면서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중저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저가 A시리즈나 아니면 J시리즈 같은 중저가 라인 쪽에 지금 판매량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인탑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인탑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사업으로 이제 CMF 솔루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가전이라든지 또한 최근에 전자담배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CMF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이제 양산 제품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상 보면 이러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이러한 페인트 칠을 해서 상당히 지금 기존의 기술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금 고부가 가치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확대 적용이 되면서 지금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또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당, 배당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지난해 연말에도 결산 배당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배당 확대와 더불어서 또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 친화 정책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탑스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하락은 최근에 워낙에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는 매숫가로 한 3만 5천원 정도 선 오늘 저점 부근이죠. 3만 5천원 정도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최근 고점 라인인 4만 2천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2만 8천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와이란과 함께하신 분, 메리츠인권 강남금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